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어회랑 전어회무침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치즈 beyond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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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쫄깃쫄깃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소한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아삭아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